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셀부터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작업 첫번째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해당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기본작업 두번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HY 중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선택하시구요.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선택합니다. 다음은 행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행 높이를 28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셀 스타일에서 홈에 가면 스타일이 있구요. 셀 스타일을 클릭하신 다음 제목 및 머리끌에 제목 4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목 4 클릭합니다. 다음은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을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 상자에다가 전화번호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문자 뒤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문자를 또 연결할 거니까 큰 따온별 문 꺼서 골뱅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 korkham.net 라고 문자로 다시 큰 따온별 닫아 주십니다. 앞에 있는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하는 골뱅이구요. 뒤에 있는 골뱅이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골뱅이입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거는 문자 처리 큰 따온별 처리 꼭 해주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 좀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A3부터 I1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모든 테두리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에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성별이 여이고 성별 여를 해당한 데이터 컨트롤 c 범위 정하시고 A20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키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성별 옆에다가 컨트롤 v 하시는데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크거나 같다 160 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구요. 성별이 여자이면서 키가 16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A3부터 G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성별부터 키까지 작성된 데이터 선택하시구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A24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4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와 같이 성별이 여자이면서 키를 확인해 보시면 16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은 데이터 입력, 서식, 고급 필터 3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제품 코드의 첫 문자와 코드표를 참조해서 코드표를 이용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의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는데요.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 입력하시고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한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표에 가서 코드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사용하실 거구요. 첫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코드를 찾고 세번째 열에 가서 판매가를 가져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까지만 입력하시고 VLOOKUP 더블 클릭합니다. VLOOKUP 밸류, 찾을 값은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테이블 어레이, 참조하는 표는요. 코드표를 참조할 건데요.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할 겁니다. 신표 다음은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번째 열에서 찾고 세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실 거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 해당한 판매가 3500 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각각 해당된 코드에 판매가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곱하기 여기에다가 판매량을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B3셀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곱해 주시면 총 판매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여름휴가일정표에서 휴가시작일과 휴가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말은 제외한다. 토일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고요. 실제 일하는 날짜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한 날짜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워크데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는 하시고요. W, O, R, K 워크데이 선택하시면 특정 일의 전이나 후에 날짜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수 평일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스타트 데이트는 휴가 시작일에서 심표 그 다음 데이지는 휴가일수인데요. K3셀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되시면 왼쪽 방향키 움직이셔서 K3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7월 25일부터 7일 휴가를 지난 출근일을 구할 수 있고요. 평일 기준입니다. 휴가일수는 평일 기준을 이용해서 출근일을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번의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최상급 2만 이하이면 상급 2만을 초과하면 공백으로 비구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럴 땐 그냥 if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개의 카운티 if 하고 에버리지 if 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if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15에다가 if 만약에요 주행거리 바로 왼쪽에 있는 주행거리에서 마이너스 기준거리를 뺍니다. 기준거리는 E2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이 동일한 셀을 참조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꼭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작거나 같습니까? 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심표 그러면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심표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최상급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폴스에 해당한 값을 넣으셔야 되는데 다시 2만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상급과 공백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등호를 뺀 나머지를 심표까지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컨트롤 V 계산한 값이 이제는 2만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2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상급 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입구가 한 번 두 번 열리셨기 때문에 입구를 가로를 두 번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두 번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계산한 값을 가지고 최상급과 상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메일 가입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 열만 아이디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미드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물론 레프트함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미드함수를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미드를 사용하실 거고요.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수 까지만 먼저 몇 글자인지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몇 글자를 추출하겠다라는 값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서치함수를 통해서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수 까지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S 문제 나와있는 S E A R C H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트링이 처음 발견된 곳에서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서치를 더블클릭 하십니다. 어떤 텍스트를 찾으십니까? Find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골뱅이를 찾으실 거예요. 골뱅이 문자 처리하셔서 골뱅이 입력하시고 신표 미드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는 가입 이메일에 가서 찾겠습니다. 신표 그 다음 스타트 넘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린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9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G-I-S-U-N-G 하면 6글자고요. 11까지 하면 8글자인데 골뱅이가 시작한 위치가 9번째라서 9라고 구해져요. 아래쪽에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가장 짧아 보이는 거 소나 44 보시면 소나 4글자고요. 44까지 하면 6글자인데 7이라고 구해집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골뱅이까지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구한 값 다음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게 되면 8글자 그 다음에 쭉 수식을 복사했을 때 골뱅이 바로 앞에 있는 아이디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글자의 계수를 구하셨고요. I-15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미드 우리는 가입 이메일에 가서 신표 첫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글자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까지만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번째 입니다. 여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하여 G27 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 하시면 T-Average 또는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하나니까 Average If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27 셀을 갖다 놓으시고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요. 첫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음 여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니까 조건이 여학생이네요. 성별에 가서 신표 그 다음 우리는 열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조건을 주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제 Average Range는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학 점수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87.5 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평균 점수는 반올림이 없이 그냥 정수 점 5가 안 나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반올림을 하지 않겠다 하시면 Round Down 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TRUNC 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TRU 까지 쓰시면 TRUNC 클릭하셨을 때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자릿수를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면 그냥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 나는 정수라고 표시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가로 닫고 구한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래요. 문자를 붙이실 거니까 M%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에 M% 입력하시고 점을 입력해 주시면 87점이라고 구해집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의 2문항 부분 점수가 없죠. 첫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통합기능을 이용해서 박물관 박물관 입장객 현황표 A3부터 E23표에 대한 박물관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 값을 데이터 통합해서 표시할 표를 범위 정합니다. G3부터 J8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범위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 여러 번 각각 넣어주시면 되는데 7월 8월 9월 10월 넣어주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넣어주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첫번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B3부터 E23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행에 있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해당한 데이터 왼쪽 열에 있는 각각의 박물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박물관에 따른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 입장객 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표는 부분점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구요. 다음 분석작업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먼저 이름정의를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6셀을 선택하시구요. B6셀에 판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가 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B7셀을 선택하시고 판매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15셀을 선택하시고 순이익 총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 총액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름을 세개다 정의하셨어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판매가 랑 판매량 두개의 값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개의 B6부터 B7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판매가 판매량 증가 라고 입력합니다. 판매가 판매량 증가 입력하셨으면 확인하시고요. 판매가 13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판매량 은 45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추가를 클릭하셔서 두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작성합니다. 판매가 판매량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판매가를 12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판매량을 250으로 입력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두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순이익 총액이 있는 B15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고 현재 값과 그 다음에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순이익 총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매크로를 먼저 기록을 해놓으신 다음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도형이나 버튼을 먼저 만들고 연결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 타원이라서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서 연결해 볼까요?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기록을 내가 먼저 하실 때 딱 주의할 건 하나입니다. 항상 시작하실 때 평균 값을 구해야지 라고 미리 갖다 놓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입력하고 확인 평균을 D12부터 H12의 평균을 구할 거라서 우리는 B4부터 H12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화계 평균 클릭하시면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평균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구했어요. 개발 도구에 꼭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시킵니다. 매크로를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 이 매크로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시면 세 번째 타원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B14부터 B14부터 드래그 합니다. B14부터 C15까지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매크로를 연결하고 나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평균이란 텍스트를 먼저 입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셔서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지정 평균이란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지워보고 누르면 평균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도 매크로를 기록하고 도형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 홈에 가시면 셀 스타일의 셀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요. 강조색 6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매크로를 기록해 놨는데요. 그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에 가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E14부터 F1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를 바로 서식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두 개 매크로 만들어 놓으셨고 도형까지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각각 두 문항 5.5.10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두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제시된 차트를 가지고 다섯 문항 의 서식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번호 계열을 삭제하라고 했는데요. 번호를 선택하실 때 아래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파란색을 선택하고 싶어요. 물론 잘 선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번호 계열을 선택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저는 이 번호가 필요 없는데요. 제거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서식이나 서식 가셔야겠네요. 서식에 가셔서 나는 번호 계열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저는 번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거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한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 계열을 삭제하고요.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12345678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축을 TV 시청 여행 등산 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이럴 때도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을 1234 되어 있는데 편집에 가셔서요. 우리 여가 형태에 있는 B4부터 B11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주말 여가 변화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일제 후 계열 그러면 회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5일제 후를 선택하신 다음 꺾은 선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범내는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과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체육 이미 선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문제의 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된 차트의 그림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요.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